네, 죄송합니다. 대단히 받겠습니다. 탈락의 박수입니다. 박수 한 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짜릿하게 깨소금 같은 시간들 드시라고 여기 사람 코멘디언 탈락보기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차 돼서 가수 겸 코멘디언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본명은 김현복이고 예명은 팔남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원명시 하시는 분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원명시 하시는 분 지금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 년에 못 버리네요. 시간이 돼요. 지금 벌써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강릉서부터 양양, 삼척까지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헬기가 군용이 헬기하고 소방이 헬기하고 떠서 불을 껐습니다. 그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은ящ 날씨가 소방연예하고 극락연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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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충이처럼 한 것 같고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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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좀 주세요 제가 천둥을 안할 때는 긴장이 되어서 조금 삐걱삐걱하네요 그리고 신문 여러분들 신문에서 옛날에 발돋빈하고 타생하셨죠 그 발돋빈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두 가지만 원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Being 동호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비는 여부가 끊기 때문에 대상하는 절에 컨셉으로 공개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조용삼 fraaga 처품부터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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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여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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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문자가 너 애원해도 바람 쪼졌던 아냐 그림났뿐 붙여져 있는 여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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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모가 세련된 나를 날수 해가 날수 널 널 존중대 이곳이 척단 오 오 척단 글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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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